아하핳 아 나 이거 어디가야 왜그래요 진짜 아 우선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그 수호는 그 되게 진짜 예상치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이것저것 너무 고생 많았다고 써주고 덕분에 수로서 잘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방송하기 전에 그래서 과학실에서도 계속 우리 거 잘 될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너무 기쁘네 라고 그리고 그리고